제 7회 대통령배의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자 계속해서 LOL 일반부 대결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넥슨 아레나입니다 올해로 제 7회 결제를 맞았습니다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라는 것이 여러분들께 기사화도 되고 많이 됐습니다만 정말 아마추어 유저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대회가 사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기가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속 매년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도 아 나 올해가 안되면 내년에 다시 한번 또 후년 계속 바라볼 수 있는 지속적인 대회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e스포츠입니다 네 그렇죠 실제로 저도 아마추어 선수들과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런 편인데 이 시즌을 기다립니다 선수들이기 위해서 이제는 좀 있으면 어차피 또 케이지 올해도 열릴 거니까 우리 팀 미리 구성하고 연습도 해두고 이번 케이지 너 나가냐 이런 이야기 선수들끼리 실제로 많이 해요 네 선수들 입장에서는 바로 이 케이지가 프로 선수들이 뛰는 전체 리그들 이런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이 들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내가 여기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프로로도 또 꿈을 꿀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대통령 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존재 자체가 많은 아마추어들에게는 꿈을 만들어주는 그런 대회네요 제가 정말 제가 만약에 프로팀의 감독이나 코치라고 하더라도 솔로 랭크에서 선수를 찾기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아마추어 최고수분들이 모인 대통령 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에서 선수를 찾을 것 같아요 그만큼 실제로도 그러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정말 좋은 성적을 내신다면 진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프로게이머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자신감 있게 확실해지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선수들이 나와야 우리 빠른발 정유성 해설에 뭔가 기가 살 것 같은데 저는 그리고 실제로도 나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추어 선수들도 사실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선수도 있어요 본인이 리그 오레전드를 포함해서 다양한 종목에서 재능이 있다라고 어느정도 생각은 하지만 내가 그렇다면 실제로 프로게이머가 할 정도의 재능이 있을 것인가 본인이 데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평소에 그래서 게임을 잘하는 거에 이런 어떤 정기적인 대회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 선수들로 하여금 선택과 꿈을 가지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보지만 마시고 내가 정말 가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런 고민들이 되신다면 충분히 도전해 보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케이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지금 리그 오브 레전드 일반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의 상황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광주와 경남의 대결에서는 광주가 저희가 경기 보내드렸잖아요 그래서 광주가 올라갔고 서울과 제주에서는 역시 서울팀이 청소년부도 강하더니 일반부도 강하네요 네 팀명부터 아주 패기가 느껴지네요 웃음을 못 쓰고 끝났어 이거 이런데요 자 그다음에 울산과 전남 대결에서는 전남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쪽 라인이에요 부산이 올라갔습니다 대구 부산 같은 지역에서 싸웠는데 부산 그리고 경기는 아 진짜 경기팀은요 지금 아래쪽 단위에 지금 경기가 진행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경기는 아예 팀 감독으로 김동우 감독님을 모셨더라고요 정말요? 경기도 자체가 지난 대회들에서 계속 좋은 성적 거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 종목에 걸쳐서 이번에도 종합 우승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도 정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계시고 선수들도 지금 의욕이 넘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팀을 일반부도 여러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벤트도 안내를 해드립니다 케이지 본방과 본인이 본방을 보고 있다 이거를 인증을 해주시면 어디에 페이스북에 캐스파 리그 오브 레전드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html 가방 드릴 거고요 또 이렇게 트로피와 현장에 오신 분들 중에서 저 트로피와 함께 사진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저런 이벤트가 없어도 저런 트로피가 있으면 왠지 사진을만 찍고 싶잖아요 들어올리거나 트로피에 키스를 할 수는 없어도 사진이라도 한 번씩 찍어보는 거죠 그럼요 자 현장에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 현장에서도 즐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현장에 나는 안타깝게도 오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도 그럴 경우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는 지금 본방 보면서 소리모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 여러분께 보내드릴 경기는 대전과 그리고 충북의 16강 대결입니다 이게 16강 단의 대결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앞선 경기도 정말 이게 과연 16강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마추어 대회라는 타이틀 거기다 16강이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국 결선에 결국은 집중을 해서 봐야 된다라는 게 정말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경기 내용이었어요 아니 저희 차태고 포태고 그거 다 지우고 말이에요 저희 이거 제7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16강 이런 거 다 떼고 보면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팀이랑 어느 팀 프로팀 어느 팀이랑 경기하는 거야 이런 느낌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넘어갔나요? 아유 그 넘어가지 않았고요 정말 그런 느낌까지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일단은 16강 경기라는 그 타이틀을 빼더라도 결승 경기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너무 경기력들이 좋으시기 때문에 아 저는 진짜 경기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전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비톨레설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마지막 1분에 그 한 번의 판단 때문에 게임이 끝났거든요 그건 정말 순간 판단과 오더와 좀 여러 가지 맵 보는 능력이 정말 전체적인 선수가 다 뛰어나다는 뜻인데 아 진짜 가면 갈수록 어떤 팀이 어떤 선수가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정말 너무너무 기대가 되네요 왜냐하면 특히나 아까 승리를 거뒀던 우리 광주팀 다른 팀은 어디 얼마나 하나 보자 좋은 느낌으로 이기고 나서 지금 지켜보는 거죠 네 정보를 얻고 가시는 거죠 아 그럼요 아니 왜냐하면 또 적을 알아야 그 다음 대응이 또 필요한 거니까 이긴 팀으로서는 당연한 겁니다 특히나 우리 빠른배 정민성 해설 같은 경우에는 프로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마추어 선수들의 이렇게 실력들을 이렇게 딱 보면 감이 딱 올 텐데 광주팀 이렇게 앞에서 보고 있잖아요 광주팀 뭐 특별히 눈에 띄는 선수라든지 이런 거 있었나요? 저는 아무래도 미드라이너였다 보니까 미드라이너 분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아 미드 아지르 하셨던 초반부터 굉장히 라인전 압도를 잘하셨고 그리고 또 솔직히 미드라이너가 게임이 분리해지면 방어 아이템도 가면서 좀 더 밸런스 있게 게임을 보기 마련인데 다 포기하고 공격 아이템을 가시면서 분리했던 한타도 그 광역 딜로 역전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그 자신감을 높이 사고 싶네요 아 미드라이너들이 이번 케이지에서는 한상혁 선수 저희 칭찬하고 있습니다 도망가지 말고요 본인 칭찬하는데 어딜 도망가죠? 네 저는 그러면 이제 정글을 플레이했던 강윤규 선수에게 강윤규 선수? 네 처음에 좀 말릴 수도 있죠 너무 기죽지 말고 끝까지 그렇게 하다 보면 역전할 수 있으니까 초반에 너무 죽었어요 에코가 네 저 많이 말렸었는데 힘들었거든요 포장해주느라 어쨌든 경기 결과적으로 잘 만들어냈으니까 팀원들도 믿어주고 본인도 좀 더 집중해서 차근차근 플레이하면 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고수와 초보의 차이는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내가 안 풀렸을 때 내가 말렸을 때 내가 못했을 때 어떻게 최소한 1인분 이상을 하느냐 내가 절대 우리 팀한테 피해를 안 끼치느냐 그런 차이인데 방금 전에 정글러분의 플레이는 초반에 그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굉장히 잘 풀어나가셨어요 한타 때도 할 역할 제대로 다 해주면서 그런 점에서 정말 말씀대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 멘탈을 부여잡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정글러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아니 왜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게임을 할 때 물론 대회에 나온 선수들이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네 초반에 그렇게 막 3대스 4대스 이렇게 딱 하고 나면 네 아 안해요 이렇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이냐면은 정글이 좀 말려서 죽게 됐을 경우에 실제로 상대팀 정글러가 라인에 개입한 거 없이 라인전에서의 교전을 통해서 아군이 죽어도 아군은 이런 말입니다 아 정글 차이 그럴까요 맞아요 초대 정글 상관없이 이런 양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글이 원래 좀 공격받기 쉬운 위치이고 네 실제 대회인인 만큼 선수들 서로 이렇게 케어해주면서 그런 부분을 잘 극복을 해야겠죠 아 바텀 쪽에서 네 교전하면서 우리가 밀리면 정글이 안 와서 죽어서 그러고 네 왜 안 오냐고 막 이런 얘기하고 저도 선수 시절에 저희 팀 전체적으로 게임이 안 풀리면 현재 지금 해설을 하고 계시는 이현우 해설을 항상 4명이서 공격을 했습니다 경기를 끊을 때마다 근데 이현우 해설님이 좀 약간 멘탈이 굉장히 좋고 맏형으로서 팀원들을 잘 이끌어가는 성격이어서 그런 걸 잘 받아주면서 팀원들을 잘 다독여주면서 다음 경기를 이끌어 가주셨어요 아 그 지금은 감독이긴 합니다만 정노철 감독도 네 아 그런 얘기 엄청 많이 했고요 그렇죠 정글러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뛰어난 피지컬 예리한 갱킹 가장 강인한 멘탈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멘탈 없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뭐 경기하면서의 다양한 얘기들을 전해드리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거 저희도 그냥 똑같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에로엘이라는 게임이 그래서 더 재밌는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선수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는 대회 현장이지만 같은 게임 모양이라면 저희가 이렇게 비유를 해드렸던 일반적인 양상 해석을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즐기다가 또 대회 현장에 온 거거든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평소 본인이 즐기는 문화가 대회랑도 또 밀접하게 다 있다는 게 또 이 스포츠만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대결이죠 에로엘의 일반부 16강 대결입니다 충북과 그리고 대전의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제7회 대통령배의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자 리그 오브 레전드 종목의 일반부입니다 계속해서 16강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만나보게 될 팀 충북입니다 충북은 팀명도 아 재밌어요 호흡기 메타 박지호 선수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박지호 선수 호흡기 메타 충북 대표팀의 유일한 96년생 가장 좋은 그 어린 친구다라고 본인은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액면은 뭐 나머지 선수들이랑 비슷해 보이기는 전혀 뭐 말 안 했으면 사실 다른 선수인 줄 알았을 것 같아요 자세부터 굉장히 유념하네요 평소 게임에 좀 이렇게 어떤 최적화된 그런 편안한 자세와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3라이너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소개되는 선수죠 리드라이너 정구홍 선수입니다 네 정구홍 선수 전반적으로 지금 그 충북 게임 자체가 프로를 목표로 하는 선수들이라기보다는 정말 평소에 게임을 굉장히 많이 즐기고 잘하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의미의 재능이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솔로랭크 등급이 뭐 챌린저 이렇게 높지는 않지만은 팀랭크를 통해서 마스터 챌린저를 찍으면서 팀플레이 또 최적화된 그런 선수들로 지금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뭐 프로를 지향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즐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정클러입니다 조오재읍 선수에요 이 선수가 팀 내 리더를 맡고 있고 모든 팀원들이 얘기하는 팀의 에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최근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이제 자르반사세라는 챔피언을 이 선수를 최근까지도 꾸준히 사용을 하면서 좀 본인만의 스타일리시한 그런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경기에서는 이 정글러 조오재읍 선수를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서포터입니다 윤대상 선수네요 네 윤대상 선수 역시 스물다섯 라인이라고 팀원들끼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솔로랭크 등급에서도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높지 않지만 팀 랭크 챌린저를 유지를 하면서 대회에 필요한 팀적인 호흡과 어떤 오더 운영 능력은 최저파로 달아왔었고 그럴 때 항상 중심이 되는 게 서포터라는 포지션이거든요 맞아요 이 선수의 아주 예리한 오더를 오늘 경기에서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이죠 충북의 호흡기 메타 네 원딜 최소상 선수입니다 네 솔로랭크 등급 마스터 티어를 달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팀 내의 개인기량으로는 에이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원딜 중에서도 일반 원딜 외에도 징크스라는 뿐만이 아주 캐리가 가능한 원딜 즐겨 사용하는 이만큼 이 선수의 손끝에서 뿜어져는 화력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어 저도 예 징크스 좋아하는데 네 네 자 최두성 선수까지 충북의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주로 뭐 마스터 2명 다이아 3명 요정도에 본인들은 스물다섯살 아저씨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스물다섯살이 아저씨면 저는 어떻게 하나요 네 네 자 이제 계속해서 상대팀입니다 대전팀이에요 아 초중 고등학교 아 초중 친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다섯 명의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친구들끼리 뭉치다 보면 좀 더 마음이 잘 맞을 수밖에 없고 팀워크 입장에서는 팀워크가 훨씬 더 잘 맞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현재 보이는 선수가 원딜러 유경환 선수인데 실질적인 팀의 에이스라고 해요 정말 후방 캐리를 확실하게 해주면서 팀의 믿음을 정말 많이 받는 그런 선수라고 합니다 에이스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이구동성 그렇죠 정말 유경환 선수를 얘기를 해줬거든요 자 그런 만큼 오늘 팀 내 원딜러 유경환 선수의 역할 지켜봅니다 서포터가 그러면 옆에서 잘 해줘야겠죠 서은협 선수입니다 네 일단 서포터 같은 경우에는 광역 CC가 많이 있는 챔피언들을 굉장히 선호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팀이 전체적으로 약간 공격적인 챔피언을 선호하는데 CC가 조금 부족해요 그런 점을 본인이 챔피언 포그로 확실하게 메꿔주는 정말 챔피언 풀 면에서 이 팀에 정말 도움되는 선수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팀명이 WAOT거든요 Why Always Our Team 왜 우리 팀이 맨날 문제냐 이런 의미로 한글로 하면 그래서 이런 팀명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정글러입니다 이근영 선수 일단은 이근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주로 AP 챔피언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하지만 보통 AP 챔피언을 했을 때 정글러일 경우라도 좀 공격적인 아이템을 많이 가면서 상대방을 암살하는 플레이를 시도하려는 모습이 종종 있는데 이 선수는 그렇지 않아요 탱커 아이템을 올리면서 일은 조금씩 넣으면서 굉장히 탱킹을 많이 해주는 그렇다 보니까 팀적으로 좀 더 데미지를 넣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선수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팀에게 많은 역할을 해주는 정글러 이근영 선수까지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소개되는 선수는 미드라이너입니다 황창현 선수 네 미드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좀 전체적으로 포킹 챔피언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가 원딜과 탑에서 조금 성장을 필요로 하는 챔피언들을 많이 뽑는데 그래서 그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라인클리어가 능한 미드 포킹 챔피언으로 시간을 많이 벌어주는 선수예요 그렇군요 힘내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미드라이너네요 자 이제 마지막 탑 라이너죠 이지원 선수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비적인 챔피언보다는 공격적인 라인전에서 강력한 탑 라인을 선택하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로 인해 스노우볼이 굴러갈 경우 굉장히 상대 팀 입장에서는 공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Why always our team 네 이 WAOT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팀만 왜 맨날 문제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거의 막 물불에 차서 말이에요 그렇죠 스톨랭에서 항상 하는 말이죠 왜 우리 팀만 문제야 그 얘기를 하면서 팀 병을 들어서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대전팀들도 역시 23살의 초 중 이렇게 친구들로 모여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호흡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잘 맞춰줄 수 있지 않을까 서로가 프로를 지향한다기보다는 어떻게든 좀 더 즐기면서 우리 호흡 맞춰보면서 이렇게 즐겁게 게임을 하자 게임을 즐기는 아마추어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마인드가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대회 리그라는 거고 e스포츠인데 그게 기왕이면 전국 대표로 본인들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승리를 거둔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아마추어 선수들 입장에서도 이런 케이지 같은 대회 자체가 기점이 되는 거예요 해봤는데 야 이거 우리 생각보다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프로 할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 누구도 몰라요 그럼요 네 그렇죠 모든 것 중에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 중에 즐기는 게 최고라고 하잖아요 즐기다 보면 최고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리고 즐기면서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대통령 배를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직접 스폰제이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팀 창단까지 가능합니다 너무 많이 선수들한테 너무 뽀프질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그런데 실제로 경기를 보면서 16강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고 있어요 많은 아마추어 경기를 제가 많이 봤지만 정말 대통령 배만큼 수준이 높은 아마추어 대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빠른바 정민성 해설은 굉장히 진지하거든요 저 정말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지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정민성 해설이 로또라도 되면 지금 팀을 계속 창단하는 그런 분위기에요 제가 많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일단 몇 명 점 찍어둔 선수분들이 있어요 제가 일단 정말 말씀대로 로또 같은 게 당첨이 된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된다면 사기는 하세요? 사야죠 오늘부터 사야죠 선수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기왕이면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기분도 훨씬 좋으실 거고 어쨌든 대회라는 곳에 참가를 해서 좋은 기억을 안고 그리고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케이지 자체의 존재를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 선수들의 경기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분명히 이런 분들도 있을 거에요 뭐? 내가 뭐 대전에 사는데 쟤네가 대전대표요? 왜? 내가 더 잘하는데 이런 아마추어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번 대회는 아쉽게도 진행되고 있자마자 또 다음에 이런 기회 생겼을 때는 아 내가 그러면은 다음 케이지 이런 데는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 또 이런 흐름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럼요 케이지는 뭐 8회 9회 계속해서 갈 거기 때문에 아마 많은 아마추어분들께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내가 날 두고 뭐 이런 생각 하시겠죠 네 내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은 케이지에 언제든지 내년에 참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냥 바로 본선으로 참가 신청하시면 안되고요 아 그렇습니다 지역으로 지역 대표 예 지역 예선 참가하셔서 거기에서 지역 대표가 되시면 얼마든지 또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제 7회 케이지 16강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의 일반부 대결 어느덧 경기가 준비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충북과 그리고 대전의 대결 지금부터 함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충북 그리고 대전인데요 충북이 파랑 그리고 대전 팀이 빨간 팀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챔피언에서 제일 특징적인 것은 역시나 이제 충북의 미드라이너 코르키를 선택했다는 거죠 네 아 그리고 일단은 코르키 같은 경우에는 해외대회에서 몇 번 미드라인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데 일단 코르키라는 챔피언이 원딜러 답지 않게 AP 데미지 보유량이 굉장히 높은 챔피언입니다 그래서 이전 경기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르키는 3위일체 하나만 뜨더라도 어떤 원딜러보다 그 순간만큼은 가장 강력한 화력을 넣을 수 있는 챔피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중반한 타이밍 미드라이너가 가장 데미지를 많이 넣어줘야 되는 타이밍에 다른 원딜보다 코르키를 미드라이너로 기용을 한다면 제대로 된 미드라이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챔피언이에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뭐 바루스라든지 이지리얼이라든지 원딜러 출신 애들이 미드라인으로 가는 프로 경기에서도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렇죠 코르키 같은 경우에서 둘 중 하나입니다 빌드 자체를 일반적인 원딜 코르키처럼 AD 위주로 가면서도 미드라이너로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또 AP로 갈 경우에 주문력을 올리는 것보다도 마법 관통력 기괴한 가면 같은 아이템을 올려가지고 나중에 루데네메아리와의 시너지를 보는 이런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선수의 템 빌드를 보면서 한번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선수 고유의 스타일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코르키가 루데네메아리를 올릴 경우에는 약간 AP 코르키 느낌이 나면서 팀 전체적인 데미지 밸런스가 AP와 AD로 균등하게 분배가 될 수 있는데 정말 공팀 위주로 갈 경우에는 현재 충북팀 입장에서는 완전히 올 AD 조합이 되면서 상대팀이 방어 아이템을 편하게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많이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 탑라이너 랭가는 라인에 있고 그리고 충북은 앨리스와 같이 다니다가 돌아갔죠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은 랭가 자체가 사실은 기본적인 성능이 최상위권에 있는 챔피언은 아닙니다 그렇죠 잘 다루는 선수들이 좀 한정적인 건데 정말 이건 재미있는 부분인데 충북의 박지호 선수가 모스트가 랭가예요 그런데 지금 랭가를 오히려 이지원 선수가 한 거거든요 이지원 선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법을 박지호 선수가 굉장히 잘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내 모스트 얘기도 하니까 앞서 광주에서는 노티를 탑으로 썼는데 이번에는 대전에서는 서포스로 썼고요 그리고 앨리스 최근 가장 강력하고 핫한 그런 정글러죠 일단은 양 팁의 조합을 약간 정리를 하자면 충북 입장에서는 초중반에 성장을 빠르게 하면서 원들러들이 가장 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긴킹? 고치 맞았어요 자 전멸을 받았습니다 전멸까지 뺐는데도 전멸 뺀 것도 굉장히 큰 이득이죠 그럼요 그럼요 한 번의 긴킹으로 미드라이너의 전멸을 빼고 돌아가는 앨리스 방금 전에 하던 말에 좀 이어서 말하면 충북은 좀 트론들이 가장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소중반 중반 타이밍에 큰 이득을 많이 보면서 용을 많이 챙겨놔야 하고요 대전은 직수와 이즈리얼이라는 챔피언과 원딜러를 끊기 좋은 동결은 엥가라는 챔피언을 선택 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네요 한 번 더 한 번 더 들어가자 요수 스티를 썼고요 엘리스 또 때렸으면 아쉽네요 조지협 선수도 파워에 맞으면서 아슬아슬 빠져나갑니다 줄타기를 빠져나오는 데 선택한 게 아니라 들어가는 데 선택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본인 요일에 전사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사상자 없이 미드 쪽에서는 지금 두 번이나 한번 노려봤는데 아 여의치 않아요 즉스 잘 살아갑니다 대신 그동안 이근형 선수가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위협적인 딜을 넣어줄 찬스를 만들 수가 있었네요 너 한번 그럼 나도 한번 지나갔죠 그리고 미드 코르키의 장점은 방금 같은 부분에서 나오는데 생존 능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웬만해선 갱킹을 잘 당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라인 투시력이 느리냐 절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웬만하면은 CS를 다 챙기면서 성장을 편하게 할 수 있고 3일 차 하나만 뽑았을 때 정말 그 타이밍만큼은 웬만한 원딜 보다는 더 강한 타이밍을 강한 데미지를 계속 보유해야 하면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챔피언이 아닙니다 네 엘리스 다시 한번 와봤는데 뭐 와드 이미 다 보고 있었고요 자 바탕 쪽에서도 치열합니다 이 지렬 자체가 안정적인 화력을 보여주는 그런 원딜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 원딜보다 항상 성장해서 앞서야 된다는 제약이 있거든요 대전에서는 초판부터 본 라인을 직접적으로 키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쪽으로 한번 사실 어 전멸 아예? 더 노려보겠다 저만까지 전멸 저만까지 전멸 앞에서 맞아주고 윤대상도 요마냐 아슬아슬한 체력으로 둘 다 일단 살아갑니다 아쉽게 놓쳤네요 그런데 이즈리얼이 사실 초반에 강한 챔피언은 아니에요 시비르랑 이즈리얼을 비교해봤을 때 시비르가 좀 더 강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서포터가 알리스타보다 노틸러스가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주면서 이즈리얼이 더 큰 이득을 봤네요 네 자 대전 이블린이 부시에 숨어 있다가 아 여의치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고요 시비르 같은 경우에는 이번 패치로서 궁이 하향됐더라고요 네 한꺼번에 예전에는 언제 궁 안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동속도 증가를 이제 처음부터 온전히 다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시비르 근처에 가는 데 이제 비례해서 좀 효과를 받게 됐고 전체적인 어떤 그런 유틸성이 조금은 약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렌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박지호 선수가 상대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렌가가 지금 되게 근질근질한 상태거든요 어떻게든 나르를 때리고 나르를 잡고 막 이러고 싶은 상황인데 안정적으로 라인 계속 당기면서 CS 파밍만 하니까는 렌가가 라인전에서 답답함이 생겼고 이제 로밍을 갑니다 이 로밍에 대해서만 충북이 잘 받아쳐준다면은 이거는 나르가 훨씬 더 큰 역할을 나중에 한때 때 해줄 수가 있어요 네 어 와드 실수가 있었네요 어 부시 바뀌죠 이게 와드가 네 근데 네 정말 이건 실수라서 앨리스 확인을 못하고 있는 것 같죠 자 자 앨리스 즉스 아까 전에 스킬 다 빠졌는데 아 잘 됐어 이러면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근데 엄청나게 얻어맞으면서 아 아 많다 아 네 이블린 띱니다 이블린 띱니다 이블린 띱니다 이블린 띱니다 딜이 한 방만 부족하고요 네 지금은 안 들어가는 게 낫죠 예예예 또 앨리스가 옆에 있다 보니까 네 쉽지 않다 판단이 됐습니다 지금 조재협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정글러가 마체트 상태에서 바로 이제 기동력의 장화를 올리는 템트리를 선택을 했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그 기동력을 통해서 갱킹으로 이동을 봐야 돼요 정규의 속도 안정성 성장력 모든 면이 뒤쳐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빠르게 빠르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뭔가 먹을 게 없나 네 근데 결국 하나 만들어냈고요 사실 요즘 이블린이라는 챔피언이 굉장히 많은 견제를 받으면서 뱅 카드로도 올라가는 듯이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라인이든 상대방에 이블린이 있을 경우에는 이블린의 위치가 체크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큰 견제를 받으면서 소극적으로 플레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앨리스가 기동력의 장화를 올리면서 더 빠르게 돌아다니니까 대전이 오히려 이블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굉장히 큰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드로밍 악감했습니다 이것만 막아내면 충북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거든요 랭가 지금 6레벨 되어 있는 랭가거든요 네 그리고 진짜 이거 랭가가 천천히 말씀해주신 것처럼 몸이 근질근질해서 내려온 거예요 궁극기를 한번 써야겠다 그래서 내려온 것인데 포르키 더 이상 나가지 않죠 네 그래서 상대가 몸을 사리다 보니까 너무 시간 죽일 수 없죠 다시 탑으로 돌아갑니다 박지호 선수가 랭가를 잘 다룬다는 거는 충북팀 전체가 랭가에 대한 상대법 역시 굉장히 잘 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거든요 네 그리고 미드에 코르키가 워낙 또 몸을 잘 사려주다 보니까 네 아 근데 자 미니언까지 줄타기를 서로 날개는 바랄 새2 에어 네 자 근데 코르키가 고마acam 고르키가 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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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그중에 만한 돌살 없음 아 아 다만 그 이 하지만 이제 나르가 내려오게 되면 변수가 생기니까 저 블루를 좀 무리해서 공격하기에는 배전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겠죠. 네. 자 알리스는 다시 본진으로 돌아갔다가 아 복귀하겠고요. 지금 미드를 계속해서 충분히 조재엽 선수가 내려주는 게 배전 입장에서 참 힘이 든 부분은 이즈렬 자체가 후반에 화력이 나오는 여신의 눈물 이즈렬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직수가 반드시 초중반을 좀 든든하게 버텨줘야 되거든요. 그 직수를 전산을 한 번만 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CS 견제조차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전 입장에서는 그 움직임을 잘 받아쳐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체력 빼주는 것만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이게 하나의 위험할 수가 없습니다. 정조준! 아 정조준아! 들어가면서 마지막 노틸러스가 마무리 상대 원딜을 먼저 끕습니다. 대전의 바텀이 킬 각도를 잘 잡네요 저게 어떻게 보면 이즈리얼이 정조준 일격을 쏘는 과정에서 시비르가 공격을 잘했다면 이즈리얼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굉장히 침착하게 노틸러스가 CC를 걸어주어서 시비르가 공격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이즈리얼이 마무리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충북이 먼저 건드렸거든요 근데 대전이 차량이 약간 빠진 위험한 상황에서도 침착했어요 충북도 확실히 이득을 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시비르가 뒤늦게 깜짝 놀라서 궁극을 쏘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 정도로 대전의 반격이 정말 좋았습니다 또 뺐나요? 또 뺐나요? 또 뺐나요? 아 이건 원래 내꺼야 네 조재엽 선수가 네 거의 미드 대전의 황차원 선수에게 SNS 계절을 꼭 찔러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쪽만 가고 로밍 왔는데요 자 전멸 아 이거 정말 다행이네요 코르키한테 블루와 레드를 동시에 해주게 된다면 공포입니다 근데 코르키가 그 미드 라이너로서의 좋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 근데 한 번 더 한 번 네 일찌감치 뒤로 빠지는 이경원 선수 지금 노틸러스가 키로 활용이 굉장히 좋네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닻줄 견해를 맞춰주면서 라인전에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노틸이 오히려 1렙터 앞서는 그림을 만들어줬고요 자 탑에서 엘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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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갔어요 궁극 패스 궁극만 빼고 바로 쿨하게 고개를 돌립니다 이거 렌가 입장에서 진짜 열받거든요 그렇죠 지금 렌가는 라인을 살짝 밀고 다른 곳에 궁극기로 로밍을 갔다가 탑으로 돌아오는게 탑으로 복귀하는게 순간이동으로 복귀하는게 가장 베스트인데 그 타이밍을 한 번 놓쳤단 말이에요 아 내금 돌리도 이럴 수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풀킬도 못하고 로밍 가서 킬도 못 먹고 그렇죠 답답합니다 GS도 밀리고 어흥이 아니라 야옹이 되는 애초 그런 느낌이에요 자꾸만 탑에서는 아 이블린 대초 완벽하죠 네 이미 핑크 깔려있는 상황 아마 충북은 호르키가 원코어 아이템인 삼위일체를 뽑았을 때 어 오히려 엘리즈와 아 근데 뒤쪽에 노틸이 있었구요 직사기 뒤에서 렌가랑 아 알리 알리가 대신 자 분쇄 네 자 그러면서 오히려 노틸은 빠져나가게 만들었고 나를 더 이상 싸우면 양팀 다 위험하죠 네 아 빠른 압류 양팀 멋집니다 그러게요 정말 아 이러다가 앨리스가 진짜 아슬아슬했거든요 네네 알리스타가 올라오는 거를 코를 듣고 끝까지 참고 잘 살아가는 모습이었네요 네 아직까지 선수들 굉장히 침착하구요 네 지금도 뭐 사실 제일 아쉬운 거는 대전의 이지원 선수라고 봐야죠 드디어 먹잇감 맛 좀 보나 싶었는데 이번에도 입맛만 다시고 그냥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충북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 앨리스의 아이템 빌드인데 기동력의 장화와 먼저 정글 아이템을 올리기 전에 시야석을 올리면서 대전의 주요 정글에 와드를 계속 지속적으로 설치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블린이 이득볼만한 구석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어요 네 이건 정말 이블린에겐 치명적입니다 네 아니 여기저기 등록하네요 그렇죠 이블린 상대의 정석 라인에다가 박아두는게 아니라 정글 모에게 캠프에다가 와드를 박아라는 걸 그대로 실행하고 있고 캠빌라 자체가 조재욱 선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생하는 빌드거든요 네 어 LOL상에서 많이들 쓰시는 표현이라면 재미없다 노젠빌드에요 저거는 본인은 화력도 안나오고 맷집도 안되고 그렇죠 팀에게 이득만 주는 그런 스타일을 하고 있는건데 진짜 승리를 향한 집념이 보입니다 아 그럼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판이거든요 네 이 단판에 모든 것을 걸기 위해서는 팀원들에게 계속 희생 그리고 아까 뭐 짚어주신 대로 안쪽이 그냥 야 내 집처럼 네 그리고 아이템 빌드를 정글러가 저런 식으로 좀 유틸리티성을 많이 올리며 생기는 단점이 뭐냐면 정글 효과가 굉장히 느려져서 상대 정글러보다 정글링이 느려질 수밖에 없는데 아까 전에 칼날 부리를 두 번이나 스틸하면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레벨 이블린과 지금 저 핑크와드 하나는 굉장히 크게 장롱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반응 자 이건 위험하네 이건 아까 전문을 썼고 직수 궁극기까지 피했고요 이렇게 되면 나르가 내려올 때 충분히 해볼 수 있죠 나르 일단은 분노 다 찼고요 분노 깍찼어요 분노 꽉 찼어요 자 아 내가 잘못 사용했죠 잘못 밀었죠 네 아 여기서 연결플레이가 충분 조금 아쉽게 됐네요 저 부시 위쪽에 있는 핑크와드를 그쪽에 와드가 있는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 아까 그 충북의 조제옵 엘리스 선수가 장신구를 돌려봤는데 걸리지 않았는데 핑화이기 때문에 한 번요? 근데 핑화로 아주 구석에 딱 붙여서 아주 예쁘게 방아놓다 보니까는 움직임을 계속 들키고 있습니다 그렇쵸 자 이런 것들도 진짜 선수들이 정말 아마추어 선수들이긴 합니다 어 자 이거 비전이로 정말 잘한다 빠른 비전 이러면은 이즈리언 정조준 아 제대로 한 번 밀어줬고요 이즈리언 정조준 야 정별로 피했는데 딜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다 이즈도 역시 서로의 원딜러를 물고 갑니다 에블린 등장 결국 이것도 자 근데 엘리스가 왔거든요 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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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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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툴 어딜가 이러면서 땡겨왔네요 일단은 대전의 바텀이 너무 호흡이 좋은 게 아까부터 계속 불리한 싸움을 하는 건데 이기고 있어요 포커스가 너무 좋아서 시비르를 먼저 잡으면서 오히려 그 타이밍을 본인들이 이기는 타이밍으로 만들고 계속해서 무리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 와중에 랭가는 지금 고기를 씹고 싶은데 지금 줍만 먹고 있다 보니까 지금 짜증나죠 네 줍도 정말 아무런 건더기 없는 미음만 먹고 있습니다 아 줍도 종류가 많거든요 네 뭐 새고기 좀 이 정도 먹으면 괜찮은데 네 있어요 전복 같은 거 씹혀야 되는데 아 지금 전혀 그러지 못해요 사실 충북은 이제 슬슬 움직이면서 용도 본인들이 컨트롤하고 전체적으로 맵을 막 장악하면서 상대 정글이 지금처럼 막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바텀이 대전이 너무 잘해주고 있다 보니까 용 컨트롤 할 타이밍이 약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레드 지역으로만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네 랭가 궁극기 세겠죠 아 랭가 전멸 잘 빠졌어요 잘 빠졌어요 랭가 잘 빠졌어요 이제부터의 스킬 샷이 중요합니다 직설 로이러 네 직스가 그래도 직스가 아 직스가 살아서 못 갔고요 자 이블링 그리고 노틸까지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네요 랭가 이번에도 미음만 먹었네요 그러니까 코르키의 샘 선택 자체가 3일체를 먼저 갔기 때문에 뭐 어떤 AP 딜 마법 데미지의 비중 자체는 충북 전체적으로는 좀 아쉬울 수 있으나 지금 타이밍에는 코르키가 정말 강력합니다 그렇죠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미드와 타비즈로 충북은 게임을 계속 풀어나가야겠고 대전의 희망은 사실상 지금 바텀이거든요 유경환 선수가 이즈리얼답지 않은 라인전 파괴력과 콜리틀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바텀에서 힘을 많이 실어주는 움직임이 전략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이 드는 건데 자 충북도 왔어요 네 충북 왔어요 용은 실수요? 자 충북에 가져갑니다 오 이거 실수죠 이건 이근영 선수가 예 엄청 큰 실수죠 지금은 대전이 사실 저 용을 못 먹는 건데 충북이 약간 멈칫멈칫하면서 대전이 용을 거의 다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용을 먹고 빠지면 이블린이 만약에 죽었어도 대전이 손해볼 게 거의 없었는데 충북이 알리스타가 용을 스틸하면서 대전은 레드 지역에서 손해를 보고 그 손해를 그대로 용 지역에서 한 번 더 보게 되면서 굉장히 게임이 불리해졌습니다 아 이러면 진짜 대전 입장에서는 아 오늘 진짜 잘 안 맞는다 네 이런 느낌이 들겠어요 특히 이근영 선수 하지만 저희가 아까 준비해드린 16강 경기의 교훈 정글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요 대전은 너무 와라 그러지 말고 그럼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럼요 역전 압장 경기에서도 나왔거든요 광주 뚝심으로 버텼어요 네 정글러 선수 지금 골드가 다른 선수들이 4000 골드 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혼자 지금 6000 골드를 이미 찍었거든요 네 혼자 부자입니다 네 물론 후반부로 가게 되면은 마홉 데미지에 어떤 아쉬움이 생길 수는 있으나 그 이전에 스노볼이라고 하죠 이득을 최대한 더 굴려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요 자 부쉬 쪽으로 이블린 여기 자 미음만 벗는 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먹힙니다 아 예 먹지 마라 자 한번 야선 스탭 자 도나 자 체로케보 어 안 본다 아 그런데 어 안 보여 안 보여 붐에랑 야 살아갔어요 나르가 아까부터 계속 아쉬운 게 궁극기를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방향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죠 자 부쉬로 들어가서 부쉬로 들어가서 부쉬로 들어가서 여기 리블린이 있거든요 바텀은 바텀은 대전이 좋거든요 아 다시 한번 10위로 가서 손해를 보나요 직승 공은 빛나 아 정조준 깔끔해요 유경원 선수 명사수입니다 네 유경원 선수가 지금 바텀 쪽에서 워낙 든든히 버텨주다 보니까 네 다른 쪽에서 있었던 손해들이 이걸로 만회가 되네요 그렇죠 지금 대전에 바텀이 이 정도로 버텨주거나 이기지 못했다면 게임은 벌써 끝난 게임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정말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게임이 약간 팽팽한 구도로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나 미드 쪽에서는 확실히 충북이 좀 더 많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보여지고요 조합 자체가 이즈리얼이 사실은 안정적인 딜링을 갖고 있거나 라인전에서 강력한 챔피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짜 개인 기량과 호흡만으로 대전이 바텀에서 이긴 거거든요 네 이거는 게임 전체 등 양상에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고르키는 반대로 수상의 직수인데 네 미드 파워를 먼저 내준 건 참 아쉽죠 그렇죠 고르키가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겠고 네 그 어떤 반경은 충북 입장에서는 최대한 탑과 정글 위주로 플레이를 해줘야지 예 지금 잘 성장은 유경환 선조에게 좀 발목 잡히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블린도 마찬가지로 시야석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충북이 맵 장악을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 배전이 그 맵 장악 맵 컨트롤 능력에서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와드 개수를 굉장히 많이 늘려서 상대가 오는 걸 똑같이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맵에 깔 수 있는 가용 와드가 부족하다 보니까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시야석을 안 가더라도 와드를 직접 구매를 해서라도 최대한 그 부분을 좀 맞춰주는 움직임 그래도 대전에서도 보여주네요 대전은 확실히 원딜러가 에이스다 네 팀원들이 다 같이 입을 모아 얘기한 그런 것들이 경기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대전은 지금 렌가와 이블린이 같이 움직일 때에요 라인전 단계는 이미 끝났고 렌가와 이블린의 쌍은신으로 상대 주요 챔피언을 잘라내면서 역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라인전 구도를 지속하면서 상대방 챔피언과 똑같이 크는 건 현재 타이밍에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어요 이제 이블린도 같이 왔는데 고기 쪽 앨리스라도 잡아야 되는데 렌가가 먼저 왔고요 렌가가 이쪽 자 유경환 유경환 여기서 또 키워먹으면 앨리스가 잡혔고 이 전 드디어 고기만 봤어요 사실 지금 싸움은 충분히 유리할 것 같았는데 그러게요 예전이 백업이 너무 좋았네요 네 근데 저 렌가는 그나마 줄임배를 요만큼 채우고 아직은 성에 안 찰거에요 고기 구워먹으면 채고기 건더기 정도 그냥 먹은답게 아직까지는 그럼요 자 나르 나르가 확실히 궁극기 활용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타 때라든지 이런 것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네 지금까지의 느낌은 렌가를 상대하는 법은 굉장히 잘 알고 그 렌가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나르가 좋기 때문에 선택되다라는 느낌이지 본인이 나르를 엄청나게 좀 수련도 높게 잘 다룬다는 느낌은 굉장히 안고 있어요 자 미드 쪽으로 살짝 보여주고 있는 충북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해주셨던 부분인데 일단은 박지호 선수가 렌가를 잘 다루는데 이지원 선수가 뺏어갔어요 그래서 라인전에서 내가 렌가를 플레이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챔피언을 그냥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힘들더라 그래서 라인전 단계에서 라인전 단계에서 상대하는 방법은 아는데 약간 전체적인 한타에서의 나르 플레이까지는 약간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독이 된다면 네 충북 입장에서는 특히 박지호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그런 어떤 교전상에서의 아쉬움보다도 렌가를 봉인한 것 자체가 지금은 충북에게 더 큰 이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까지는 박지호 선수의 플레이는 좋다고 종합적인 평가는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드에 코르키가 워낙 성장이 훌륭하죠 뭐 CS도 직스에 비해서 많이 챙겨가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코르키가 저렇게 안정적으로 파밍도 되고 포킹도 되고 좋은데 그럼 왜 대세픽은 아니냐 그게 궁금했어요 아즈르, 빅두로 이런 AP형 훈이 누커라고 말하는데 순간 안정적으로 본인은 거리를 벌린 상태에서 폭발적인 화력을 넣는 능력은 그런 챔피언 대비 부족합니다 교전이 길어지면 원딜 특유의 포지셔닝을 잡고 치고 빠지고 흡혈다고 이런 게 가능하지만 순간 화력이 부족하는 당점을 잘 극복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 들어오나요? 자, 근데 알리스타 있어서 쉽지는 않아요 그러게요 자, 둘 타겐 일단 한번 위치 변경 자, 알리스타 쪽으로 자, 정조조 와, 유경환 선수 직전 타이밍 예술이에요 자, 사냥개시로 빠져나갑니다만 아, 여기까지 살아는 갔습니다 대전은 정말 이런 부분에서 잘해주고 있는데 방금 전에는 쌍은신을 정말 잘 이용했어요 네 상대방이 체크를 하지 못하고 접근하는 걸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이득을 봤단 말이에요 이거 미드 1차 가는 것보다 그냥 용을 가는 게 약간 더 나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 결국 지켜내기는 했습니다 충북 네 1차 타워까지는 어찌어찌 지켜냈습니다만 아, 유경환 저 선수는 무슨 일할지 몰라요 네 아, 근데 방금 생각했는데 좀 아쉽네요 아, 알리? 네, 이거는 빠질 수 있어요 이제 빠질 수 있어요 빠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냥 딜로 다 아프죠 그냥 아예 아, 유경환 선수의 자신감 네 본인한테 더 이상 들어올 수 있는 스킬, 딜이 없다는 거에 대한 계산이 명확하게 된다는 거죠 네 원 딜러들이 참 저렇게까지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주면 아, 그래도 좋죠 방금 전에는 대전의 플레이가 굉장히 아쉽네요 그 교전을 딱 이겼을 때 앨리스를 끊고 우리가 강타 있는 상태에서 용을 지도를 했으면 용을 먹는 건데 그러게요 우리안 교전을 하다가 탱커 라인의 체력이 다 빠졌고 전체적으로 체력이 없어서 집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됐고 이렇게 용과 블루 오브젝트를 다 뺏깁니다 그렇죠 오브젝트로는 드래곤과 블루를 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충분히 여기를 한 번 더 지니면서 와드를 다 해버렸습니다 지금 랭가가 됐던 이블린이 됐든 미드나 봇을 아래쪽을 통해서 가게 될 때는 다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와드가 지금 빼고 깨요 맵에 교전이 왜 중요하냐면 그 교전 한 번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맵 장악이라든지 오브젝트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중요한 건데 사실은 한타를 이겨놓고도 챙겨야 될 것들을 챙기지 못했다 대전의 뼈하쁜 실수입니다 이번 그렇죠 아 그리고 이블린이 저렇게 와드를 살 것이라면 조금 더 돈을 아껴서 장신구 와드를 업그레이드 하던지 아니면 시야석을 사는 게 약간 더 좋은 부분일 수 있어요 일단은 와드를 그냥 사는 건 어떻게 보면 집으로 치면 월세고요 시야석을 사는 건 집을 그냥 구매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돈이 빠지는 거랑 일단은 내 거랑 이게 약간 느낌이 달라요 정민성에서 오늘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와닿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비유죠 비유가 이렇게 하는 비유가 잘하는 비유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약간 계속해서 시야적인 부분에서 대전은 이블린과 랭가로 이득을 보려면 오히려 본인들이 충북처럼 시야를 잘 장악하면서 이득을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와드 개수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밀리게 되는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야 뭐 비싼 월세계신이 내도 상관없겠습니다만 게임내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 선대 정글까지 유익스럽게 들어와서 충북 이번 정표준은 지나갔고요 그러니까 이런 오브젝트 컨트롤에 이어지는 시야장악 시야장악 은행했으니까 그 다음에 오브젝트 컨트롤이 되고 컨트롤이니까 또 시야장악하고 이런 식의 운영 왔다 갔다 하는 운영을 충북이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센터 쪽 미드라인 쪽까지 같이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충북 아 정말 계속해서 이블린의 아이템 빌드가 좀 아쉽다고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이블린이 앨리스보다 코어템이 한 번 더 빨리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앨리스의 저 시야석은 지금 이블린 코어템 하나의 가치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줬거든요 지금까지 26분까지 아 이근영 선수가 만약에 팀원이고 네 네 빠벼리 감독이면 저 선수는 오늘 네 저 선수도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집사라고 감독님이 대출이라도 하셨을 텐데 이근영 선수는 지금 월세 내기도 좀 버거워서 그렇죠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데 아 빨리 뭔가 사기서 사야 될 텐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 한타 때 어떤 시너지나 이런 부분을 딱 예상을 해봐도 충북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게 맞습니다 대전에 딱 하나 변수가 있다면 진짜 유경환 선수의 놀라운 플레이 저는 그게 아마 크게 강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킬 수나 이게 바텀 쪽에서 나온 킬이었거든요 사실은 네 자 하지만 오히려 글로벌 골드라든지 충북이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아 이지현 선수는 또 야옹했네요 대전은 한타를 걸기 위해선 랭가의 궁극기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랭가의 궁극기가 방금 이렇게 빠지면 대전은 먼저 이니쉬를 걸 수 있는 주도권이 없어요 상대가 들어오는 걸 막기만 해야 돼요 계속 빠져나가야 돼요 자꾸자꾸 뒤쪽으로 뒤쪽으로 내 본진 쪽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그렇죠 억쥬 한번 땡겨주고요 자 근데 아직 발길이 안 썼는데 어 근데 여기서 안심했는데요 자 아 좋아 아 자 결국 자 결국 자 나머지 선수들이 시딜가 약간 늦었어요 시딜가 약간 늦었어요 아 영 좋게 사단하면서 나루 차이가 있어서 웬만하면은 이번엔 자 대전이 좋은 싸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알리스 잘 튀었는데 문제는 직스 또는 이즈리얼을 반드시 잡아야 되거든요 유경환 자 한번 더 드려줬죠 와 이걸 잡고 유경환 살았어요 이야 아 이즈리얼이 무슨 배입 노는 거 같아요 어 이 선수 게임 혼자 하냐 자 이즈리얼을 아 아 지금은 너무 앞비전했어요 네 지금은 조금 더 몸을 차갔으면 충분히 살 수 있었을 텐데 네 너무 타워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자루 누우셨고요 네 어 근데 이 선수는 정말 잘하네요 네 네 사실 승리라는 게 누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팀이 다 같이 만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특정 한 선수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린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거든요 해설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 실력은 진짜 놀랍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네 이번 한타 덕분에 지금 타워 두 개 밀고요 네 그리고 방금 전에 충북이 약간 실수했고 대전이 정말 잘했는데 대전 입장에서는 상대가 다른 라인으로 빠지는 걸 보고 코르키를 먼저 물었고요 네 충북 입장에서는 랭가의 궁극기가 빠졌으니까 상대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코르키가 약간 방심을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코르키가 먼저 끊기게 되니까 충북에서는 가장 중요한 딜러 라인 우리 핵심 허리 라인인 미드라이너가 없이 한타를 했고 데미지가 전체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네 약간 더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한타를 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이 노려야 되는 정확한 그렇죠 그 상황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랭가의 궁극이 빠졌으면 충북은 방심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대전의 서은협 선수가 기가 막히게 전멸까지 쓰면서 코르키를 물어가지고 팀에게 이득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유경환 선수의 개인적인 움직임들은 뭐 계속 칭찬을 저희가 입이 아프게 해도 그렇죠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물론 약간의 무리가 있었긴 했습니다만 아 그건 뭐 기분 좋아서 그 무리도 안 했으면 이 선수만 이미 뭐 롤 챔피언스에서 뛰고 있겠죠 그럼요 그럼요 브레이크가 잠깐 말을 안 들었던 거고 다시 정비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어느덧 글로벌 골드도 이번 한타로 역전이 됐고요 대전이 다시 또 대신에 더 이상 드래곤은 대전 입장에서 허용하면 안 되겠죠 네 아직까지 대전은 드래곤 마실 못 받습니다 아 이번에 싸울 때 대전은 한타 각도를 잘 봐야 해요 네 렝가가 먼저 들어가기도 좀 애매하고 자 드래곤 나와요 나왔죠 근데 베로드를 잘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나르 분노 빠지는 타이밍 재서 렝가가 야성 스택 유지한 채로 한번 물어보는 게 방법일 것 같은데요 어 나르 분노 빠지기 전에 그냥 용을 먹겠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들어왔어요 구급을 잘 지켜야 돼요 자 정조준 재배 그냥 지켜요 정조준 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 나르가 못 버텨 야 엘리스트 빠져나가고 시민으로도 빠져나가고 야 렝가가 얼굴로 잘 빼줍니다 예 자 코르키도 어쩔 수 없이 일단은 빼는 수밖에 없어요 아 정말 대전이 말도 안 되는 한태를 했네요 예 용 가져왔어요 결국은 그렇죠 이러면 대전이 어 이거 슬슬 분위기를 예 다시 또 챙겨오기 시작하는데요 네 경기를 보면 볼수록 제가 오늘 제일 잘한 건 16강 첫 경기가 사실 경기 수준이 놀라웠음에도 불구하고 우승후보다라는 멘트를 안 한 게 제가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경기뿐 아니라 네 충북도 대전도 왜 다 어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해서들이 가장 하기 편한 말이 네네 그렇잖아요 네네 아 이 팀 아주 잘한다 우승후보라고 네네 아 잘하셨어요 아껴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아 그런 우승후보면 네 진짜 다 모든 팀들이 다 우승후보예요 정말 와 정말 아니 게다가 이번 경기 지금 3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그 와중에도 엎치락뒤치락 그렇죠 계속 왔다갔다 하잖아요 네 지금도 대전이 조금 유리해 보임이라면 글로벌 골드 차이는 한 3차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대전이 초반에 리드하다가 충북에 다시 치고 나갔었고 네 대전이 걸 다시 또 뺏어왔어요 현재까지 그림 그렇습니다 아까 저희가 중계됐던 광주와 경남 경기도 역시나 왔다 갔다 엎치락뒤치락이 이어졌었고요 참 그만큼 네 시 도 대표로 나온 선수들의 경기는 아 절대 일방적인 경기는 나오지 않는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충북은 절대 후반으로 그 후반으로 가면 안 됐습니다 왜냐면은 상대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리 원딜러를 잡기 좋은 챔피언들이 다소 포진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후반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 대전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건 이즈리얼이라는 존재인데 이즈리얼 같은 경우에는 충북에서 먼저 잡을 수 있는 챔피언이 아니에요 가장 나중에 잡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즈리얼은 생존기가 워낙 뛰어난 원딜러다 보니까 네 내가 딜할 수 있는 포지션을 우리 팀이 도와주지 않아도 알아서 혼자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조준 일격을 너무 잘 사용해주고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 팀을 캐리하는 그림으로 이즈리얼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아 정말 충북 입장에서는 이즈리얼이 너무 골치에 아프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네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분명히 대전의 5명을 모았을 때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충북은 랭과 어 근데 하늘게 시 자 따라갔어요 자 시간 잘 끌었어요 시간 잘 끌었어요 어 일단은 직수 궁극기가 잘 들어갔습니다 충북도 이러면 미란없이 한 번 빠지는 게 낫죠 오히려 대전의 역추격 자 엘리스 deuts tudo 괜찮죠 나르가 앞에서 다 막아졌어요. 자 충북이 오히려 이번엔 한테스로 갑니다. 이러면 바론가죠. 트리플킬. 저희가 너무 상대 유경원 선수만 칭찬을 하다보니까 최소성 선수가 많았습니다. 이게 바론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교전 때 플레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박지호 선수도 방금은 중간다리 역할에서 궁극을 통한 시간틀기 또 아군 딜러가 다시 합류하기까지 시간 벌기 양쪽 역할 모두 완벽하게 승리했어요. 맞습니다. 나르가 3명의 선수를 한꺼번에 다 묶어놓고 있었거든요. 그 시간 벌기를 통해서 나머지 선수들 합류되면서 한타 이겼고 바론까지. 이게 다시 또 충북적으로. 아 역시 뭐 우승 후보는 얘기는 안 하는 걸로. 아 그러네요. 우리 봉인해 놓는 걸로. 그렇습니다. 와 지고를 네. 진짜 예 주고받는 게 이런 경기는 사실 중개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아 그럼요. 네. 네. 대전도 잘 맞받아 치나 싶었는데 충분히 여기서 또 이득을 받고 하지만. 네. 지금 정도의 골드 격차와 바론 버프 비슷하더라도 여전히 이블린 랭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대전이 또 할만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대전은 방금 실수한 부분이 랭가가 순간이동을 탔는데. 상대 딜러 라인을 쫓지 않고 앨리스를 쫓으면서 오히려 손해를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최대한 상대 딜러 라인을 견계해 주는 식으로 가야 해요. 자 바론 버프 둘렀을 때 최대한 충북은 여러 가지를 가져가고 싶겠죠. 자 그래서 바텀 쪽에 파워 깼고요. 일단 나르가 미드라인을 좀 밀어주면서 합류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강력하게 좀 푸시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충북. 아 이게 어느 팀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안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유리하다. 네네. 저희는 언제든 탈새를 변환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바론 버프 있다 하더라도 역시나 수성채강자 직스를 예전은 들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궁극까지 쓰면은 뜨는 시간 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측 마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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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앨리스는 다시 빠져. 아 직스. 네. 저칸부터 뒤졌죠. 그러네요. 수험 딜이라서 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빠르게 밉니다. 이블린도 체력 빠져 있어서 아슬아슬한 거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블루를 충북이 계속 먹고 있는데. 네네. 이거 정말 기쁜 나쁘거든요. 미드라이너 입장에서는. 그리고 특히 직스는. 직스. 블루를 정말 필요로 하는 챔피언이에요. 하나가 지금 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포킹 대치전에서 스킬을 쓸 때 고민되거든요. 블루가 없으면. 지금 짜증나서 미쳐버리는 발걸음이에요. 그렇죠. 아 조그만 애가 네 아까부터 그나마 먹고. 네. 팔 안 오래 있어야 조금 더 위험이 있어 보이는데. 굉장히 초라하네요 계속. 네. 탑에서는 조식하고. 밑에서는 불로 못 먹고. 전체적으로 다이어트 메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헝그리 정신은 좋기는 한데. 아 그럼요. 너무 굶으면. 그렇죠. 아사가 될 수 있어요. 예전에 바텀 라인에서 좀 풍족하게 먹었으니까. 네. 아직까지도 좀 바텀 라인을 기대해야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충북은 이제 바론이 끝나가긴 하는데. 타워를 두 개 깼으니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고요. 여기서 용까지 먹는다면. 굉장히. 정말 게임을 굳히는 수준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뭉쳐서 안타는 충북도 속 좋지 않다 아까. 정조준과 직수 연기에 맞아봤거든요. 근데 로틸. 아 너무 좋았어요. 빨리. 알리사가 앞에서 잘 맞추고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알리사가 좋아요. 글로라인이 불이 딜이에요. 네. 이러니까 유경환 선수도 지금은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죠. 랭가가 아예 진입조차도 생각을 못 할 정도로. 템포가 좀 빠르게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투원 딜. 예. 충북의 이 조합 자체가. 순간 서로 같은 타깃을 때려준다면 화력이 엄청나거든요. 로틸 라스가 아무리 좀 그 단단한 서포트라고 하더라도. 그 1점사를 맞으면은 버틸 수가 없어요. 방금 폭대도 못 쓰고 그냥 줄었어요. 맞습니다. 이 전투. 아 용 앞에서의 전투. 충북이 이겼기 때문에. 이건 뭐 전리품이거든요. 당연히 가져갑니다. 그렇죠. 말씀대로 대전은. 전 챔피언이 동시에 들어가는. 그런 입장을 취해야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들어갈 때. 레드까지 뺏으려고 하나요. 자 비전 기다렸다가. 고치. 맞았어요. 우룩 잡습니다. 엘릭스의 방금 센스도 정말 좋았죠. 이는 체력 비례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평타를 한 대 때리고. 귤을 쓰면서. 깔끔하게 잡아냈습니다. 아니 뭐 버프를 못 먹게 해. 네. 이런 느낌이 지금 대전은. 그렇습니다. 아니 불로 그렇게 뺏겼으면 됐지. 불로 그렇게 굶었는데. 레드도 못 먹나. 아 속상합니다. 옷이라도 잘 먹고 있단 말씀 드렸는데. 이제 그것도 옛말이 돼버렸네요. 그러네요. 무슨 말을 못 하게 하네요. 지금 충북은. 아 이러면 이지리얼까지 한번 끊어냈고. 방금 교전에서 또. 유경환 선수 이지리얼의. 전멸을 한번 빼놨는데. 지금. 정보원 선수 스펠이 다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죽을 걸 각오하더라도. 과감하게 들어가서. 이지리얼과 교환만 하게 되면. 나머지는. 충북은 시베르가 쓸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 공격적인 플레이가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글로벌 골드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서. 충북의 투원들이. 슬슬 마법방어 아이템을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직세임이 좀 많이 빠집니다. 직스가 공화의 지팡이가 지금 나왔다면 모르겠으나. 아이템이 여러 번의 한타 패배로 인해서. 그렇죠. 되게 굳혀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어요. 성장이 멈췄습니다. 직스가. 저 아이템 그대로에요. 아 저 키에 멈추면. 한참 클 때인데. 그렇죠. 귀여운 걸로 계속 남을 수밖에 없죠. 자 대신 이번에는 충북. 탑으로 모여서. 탑. 아. 타워를 노립니다. 게다가 코르키가 저런 식으로 포킹 포킹 하다보니까. 네. 대전도 참 껄끄럽고요. 그렇죠. 언제 곧지 날아올지 모르고요. 반면에 직스의 포킹. 코르키는 흡혈로 버틸 수가 있고. 시베르는 주문가 음악으로 막을 수가 있거든요. 아래쪽에 앨리슨. 오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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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거 오미라 랭거 오미라. 여기도 conclus Vitale가 Mondayibilityъ Kitchen. 이즘이 맨드루는 barca가 확실ней Sean Seagull이 hinitudes 잘 못 넣었어요. 정조주 궁극기는 제대로 들어갔지만, 딜이 부족해요 딜이 부족해요. 봄지옥 잘 버텼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앞전벨이 가능해요 앞전벨이 가능해요 프리플킬 프리플킬 그리고 파워까지 선물로 챙겨갑니다 대전이 한타를 하려면 상대의 원딜러한테 들어가서 상대의 원딜러가 평판을 칠 수 있는 구간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투원들이 좀 더 강한 화력을 내뿜으면서 대전을 강하게 압박하고 이렇게 억제기까지 깨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박지호 선수 순간이동으로 다시 돌아오면 매칭 역할을 주면서 그대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돌아옵니다 상대의 파워 돌아왔어요 상대의 파워 하나 그리고 이근혁까지 잡아버리네요 경기시간 40분 정도 만에 충북팀이 승리를 챙겨갑니다 충북이 파일강으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전이 바텀 라인의 강력함을 필두로 역전 타이밍을 몇 번 노려봤습니다만 충북은 기본적으로 앨리스를 필두로 한 시야를 완벽하게 장악하는 플레이를 통해서 정말 숨통을 조이는 그런 압박감을 선사했어요 그리고 대전이 오히려 좀 더 좋은 조합을 선택했다고 하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상대 원딜을 이블린 랭가가 좀 더 잘라먹기가 쉬웠어요 그런데 충북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야 장악을 워낙 잘해주다 보니까 그런 타이밍이 전혀 나오지 않았고 글로벌 골드가 계속해서 벌어지다 보니까 한타에서 랭가와 이블린의 상대 원딜러에게까지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25살에 본인 교퇴원으로 아저씨들끼리 모여서 즐기자 게임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단순히 즐기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즐기는 자가 강력하다라는 것을 경선 한번 증명을 하네요 경기 끝나고 기분 좋게 나오는 모습들도 같이 저희가 봤습니다 이렇게 제7회 KG 리그 오브 레전드 일반구 대결 보내드렸습니다 충북과 대전의 대결에서는 충북이 승리를 거두고 8강전에 올라갔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잠시 후에도 계속해서 저희 리그 오브 레전드 1번부 경기 전해드릴 거예요 이제는 저희가 단위가 올라갑니다 계속 16강 경기만 전해드렸는데 이제는 8강 경기입니다 8강 부산과 경기의 대결이에요 이번 경기는 여러분 좀 더 재밌게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리그 오브 레전드 8강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